진아 카톡 봤어? 진아 걔 어제는 화장실에서 물고 온다는데 너 중학교 때 진아랑 친하진 않았어? 뭐요? 조금? 이라 이씨 야! 넌 얼마나 넓은데! 안 보이는 데서 싸워! 아니면 이혼하든가! 뭐야! 선배 술 안 마시겠어? 정한아 너 네 인생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이 아냐? 너 예박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? 왜 그래요? 왜 저한테 그러시는데요? 그냥 니가 맘에 안 들어서 나 어디서 뭐 하다 들어온 거야?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냐? 뭐라고? 어떻게 된 거냐? 다치진 않았냐? 너 괜찮냐?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야 어떻게 할래? 이제 하나 좀 가만 내비로 두줘 하나야 미친새끼야 야 야 너 조심해라 하나 씨발 눈까를 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에서나 선생질 하세요 학교에서나 선생질 하세요 하긴 학교에서도 선생질 잘 못하시지 지나 죽던 날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? 네가 버린 일이니까 네가 감동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냥 내가 여기 떨어져서 죽으면 나 하나 잊혀지고 끝나는 건데 내가 살면 선생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? 그냥 하 죽게 내버려 둬요 제발 제발 좀 더 당당해져 좀 더 당당해지라고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마